다이쇼에 엄청난 녀석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. 3대 되노와 함께하시죠. 도레미 파스타 먹고 싶다. 사이먼. 사이먼 도미찜. 도미찜이야? 하얀 생선살을 싹 발라가지고. 간장 딱 찍어서 먹으면. 흰밥에다 올려서 먹어야지. 배고프다. 소리 질러요. 오빠 밥 차 뽑았다. 널 데리러 가. 누구 데리러 가. 나오자 먹을 거야. 맛있겠다. 짜리자리 잔잔해져문. 소양 곱창. 소양 곱창. 혜진이 여기 소양 곱창 먹는 거야? 근데 곱창이 요즘 없어. 소기름에다 밥 볶아먹으면 맛있겠다. 배고프다. 맛있겠다. 배고프다. 맛있겠다. 먹고 싶다. 배불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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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부른 나를 불러. 몸 먹고 배불러. 배불러서 귀찮으니까 말고. 갑자기 배고프다. 배불러 배불러 배불러. 배불러 배불러 배불러. 엄청 배불러 보이면 돼 너? 야 뭐 먹는 거야. 그래도 더 먹고 싶다. 맛있겠다. 찬자자자잔 찬자자잔 찬자자잔. 영감. 배불러. 배불러. 형은 진짜 영장님 되서도 배부를 것 같아. 그럼 좋지. 뒤뜰에 있는 닭을 다 잡아먹었을 것 같아. 배고프다. 맛있겠다. 배고프다. 맛있겠다. 먹고 싶다. 고고고고고. 난 너를 믿었던 만큼 난 내 친구도 믿었기에. 난 아무런 부담없이 널 내 친구에게 속을 시켜줬고. 그런 만남이 있으리부터 우린 자주 함께 만나며.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함께 어느 정도 뿐인데. 그 어느 날 뻥. 누구는 어떻게 남아 짓 parting지를 합니다. N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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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회. 그리고 고고고고고고고ER가 이렇게 희ング을 이끌TION Stanford. 화파패스